안녕하십니까 알록달록하죠 남성분들 패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제가 전체적인 자신의 이해 그리고 또 명도 그 다음에는 색 중에서 인접색까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간단한 얘기들의 마지막 편은 바로 보색입니다 보색 그래서 보색이 이제 사실 보색을 써라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뭐 세션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거 읽어봐도 보색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지만 실제로 보색을 쓰는 게 이게 자칫 잘못하면 튀긴 튀는데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조금 너무한데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색상을 입기가 쉽지는 않죠 그리고 보색 중에서도 이제 제가 어 그 좀 어려운 보색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그린하고 이 레드 와인계통 이 두개의 보색이 이거 옷으로 입는다고 치면 굉장히 조금 힘든 색깔이죠 두 개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색깔이랑 그 다음에 보라색 하고 노란색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끔씩은 또 보색으로 조금 하사하게 봄나들이 가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실제로 이 가디건을 젊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입었지만은 40대에 제가 이 가디건을 입은 거는 이제 오늘 지금 아직은 뭐 쇼츠 찍고 나갈 준비하고 이 상태가 아니라 새벽입니다 새벽 5시 9분 4월 17일 24년 4월 17일 그래서 이제 씻고 나서 제대로 입고 그 다음에 바지는 사실 그냥 트리닝이에요 어차피 청바지 아니면은 어 라이트 그레이 슬랙스를 입을 거기 때문에 그니까 지난 한 9년 동안에 이 가디건을 입은 건 딱 한 차례 있어요 한 차례 쉽지 않은 색이라는 거죠 남성이 소화하기 그리고 이제 뭐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은 또 어 또 다 조금 그 최소한 핏에 대한 건 사실 같지만 발목에 대한 것은 이 손목에 대한 것은 어 여성분들은 또 조금 다르죠 왜냐면은 이제 여성분들은 그래도 화장도 하고 요즘엔 남성분들도 하시기도 하지만은 또 그래서 이게 아니라 실제 톤에 맞춰서 또 입게 되고 또 비교적 더 화사한 색깔을 어 서 입는 편이고 비교적으로 근데 이제 남성이 남성이 만약에 보색에 대한 얘기만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다 간단 간단하게만 이번엔 얘기를 했지만은 요걸 마무리로 이제 하려고 1차적으로 이제 간단히 하는 얘기 마무리 후속으로 혹시 뭐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이걸 이걸 마무리를 짓고 싶어서 일단 이 노란색과 보라색은 원래 이제 옷으로 입었을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어떻게 소화를 했느냐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걸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하죠 근데 지금 요 가디건은 닫아도 첫 단추가 명치보다 약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디자인도 특이하죠 근데 어 제가 지금 색상환에서 정반대에 있는 그 색을 딱 쓴게 아닙니다 사실 이게 이 화면상으로 정확하게 그 색 색이 전달은 잘 안되더라구요 근데 보면은 이 보라색도 색상환에 있는 원색으로 된 보라색에서 좀 비껴나있구요 이 안에 V넥도 색상환에서 이렇게 원색의 노란색 에서 비껴나있어요 이거 뭐라고 하냐 아 아 여러분한테 반만한게 아니구요 어 저자색이죠 저자색 저자색 저자색이에요 그러면 이게 색상환상에 노란색 그러니까 오렌지색 이랑도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노란색하고도 좀 달라요 자세히 자세히 보면은 이 색의 톤이 좀 그 그거하고 약간씩 다르단 말이에요 보라색 보라색도 마찬가지로 색상환의 원색하고는 좀 다르구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 보색이면은 아주 강한 시너지를 그 일으키는 편인데 그걸 조금 순을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이제 보십시오 면적을 따져보세요 면적 아 그리고 이런 모든 색은 자신 손목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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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자신 손목을 받쳐주는 색이어야 돼요 자신 손목에 별로야 그러면 그 색깔은 내 눈으로 봤을 때 이쁘다고 해서 패션으로서 나한테 이쁜 색은 아닌 거예요 제 손목에는 이게 같은 보라색이라고 해도 여러 톤 중에서 내 손목에 맞는 걸로 구입을 했던 거고 예전이지만 그리고 제 손목에는 어쨌든 간에 네이비 계통이나 버건드 계통이 잘 어울려요 그 양쪽에 어떤 색상 상에서 조금 이렇게 어 대칭점에 물어 치자면 그래서 저는 그 그런 계열이 많이 있는데 면적이 이번에는 여기가 넓잖아요 면적이 넓은데 만약에 요 보라색이 전체가 다 보라색이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패턴이 없다 전체가 다 보라색이다 그러면은 제가 입고 나가기 굉장히 고민을 많이 젊었을 때라고 해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그래도 나이에 맞게 또 입는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당연히 안 입을 거고 그렇게는 근데 요 큰 면적에 비해서 보라색 면적이 패턴에 의해서 어 굉장히 줄어들 줄어들죠 실제 이런 그 상의 가디건의 어 반절만 차지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것도 스트라이프가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이것도 이제 그 저처럼 슬림한 사람한테는 이제 요쪽 계통의 스트라이프가 주는 느낌 이게 착시효과를 주죠 조금 더 품도 조금 더 이렇게 있어 보이고 왜냐면 어깨라인 같은 경우에 이제 는 내 그 라인에 맞게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이제 품 같은 데에는 당연히 헐렁거립니다 당연히 헐렁거려요 당연히 헐렁거리는데 자켓의 어떤 경직성에 비해서 가디건은 이걸 단추를 멜 수도 있고 그리고 헐렁거린다고 해도 이 느낌이 자켓이 헐렁거리는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라서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품이 넓어도 게다가 이쪽 스트라이프에요 그럼 일단 면적 제가 면적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건데 면적 차이를 두는 게 좋다 면적이 엇비싸다 라고 느껴지는 순간 만약에 이게 전체가 다 바깥이 보라색 안쪽이 노란색 이러면 이러면 경고 표시 비슷하게 이렇게 싹 그렇게 되지만 이 정도의 패턴만 들어가 있어도 면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다른 느낌을 들 수가 있는 거죠 상상을 내가 이거 잘하면 보라색으로 싹 칠해가지고 이래요 이렇게 할텐데 그건 제가 할지 모르고 여러분 상상으로 대체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보색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입었거든요 왜냐 다크네이비가 있잖아요 다크네이비 또 다른 패턴의 반절을 차지하는 게 다크네이비란 말이야 다크네이비 그렇기 때문에 바지는 그냥 무난하게 라이트 그레이나 아니면 청바지 청바지 또 네이비 계통이니까 이쪽이랑 아래쪽이랑 인접이고 여기랑 보색이죠 왜 다크네이비 같은 경우에도 오렌지색이 보색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 이 두 개는 인접색이야 이 디자이너가 이 색을 쓴 인접색끼리는 비슷한 면적을 해도 괜찮네 그렇죠 그걸 이 디자이너 이거 이거의 디자이너는 알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요기랑 안에 입을 수 있는 것은 사실 간장 무난하게 입으려면 컬러가 없는 거 화이트 뭐 아주 라이트 그레이 이 정도가 명도 차이를 주면 좋으니까 그러나 뭐 뭐 그냥 그레이 차쿨 그레이 아니면 블랙 또 상관없어요 그건 색상이 없고 명도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게 무난할 수 있지만 나도 한번 남자지만 그리고 뭐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중년 이상도 마찬가지야 하루 정도는 내가 놀러 가는데 어 뭐 나들이 가는데 보색 한번 입어보지 이렇게 했을 때 요 양쪽과 다 색상환에서 보색이라고 인접색도 제가 범위를 말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잘 어 캐치를 해내야 되듯이 보색도 어 이게 사실 색상환상에 완전한 원색 보색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겉에 가디건과 이 안에 브이넥은 전체적으로 보색 계열로 어 어 어필하는 거죠 그래서 으 보색 같은 경우에도 입을 수 있다 으 그리고 제가 지금 강조했던 게 면적을 좀 조심하고 그리고 그 완전 천연색 보색 에 뭐 아주 똑같은 명도에 뭐 이렇게 가기보다는 어 혼합색이 뭐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약간 빗겨나간 것 빗겨나간 것 그래서 너무 튀지는 않게 빗겨나간다 해도 명도 명도 가지고 어 어 어필할 수 있는 거다 저는 지금 안쪽에 명도가 높죠 바깥쪽이 전체적으로 안쪽보다는 짙죠 다크네이비까지 입고 하기 때문에 짙은 편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옷을 입을 때는 저는 이제 모든 옷이 다 그렇지만은 어깨선을 굉장히 잘 어깨선에 맞추는 게 가장 이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깨선에만 맞춰주면은 아래는 알아서 잘 대부분의 옷이 뭐 이렇게 해주지만은 저처럼 허리가 가늘다 그러면은 가디건 그리고 야상 야상도 나중에 언제 한번 해야되나 어쨌든 이번 시리즈는 이걸로 일단 마무리를 지을 건데 야상은 허리를 이렇게 아시죠 좀 조일 수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말라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 슬림한 분들 잘못 생각하시는 게 하.. 난 슬림한데 내가 이 어깨길이나 팔길이는 라지나 엑스라지를 입어야 되지만 허리가 가늘다 슬림하다 그러면 95를 해서 꽉 끼게 한 다음에 뭔가 이렇게 선을 그래도 잡아주는 거 라인을 잡아주는 거 야상은 위도 편하고 아래도 편해 밑에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되는 거 딱 눌러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짬 매거나 근데 그래서 야상을 제가 많이 입는 편이고 야상도 되게 여러 종류가 있고 가디건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 자켓이랑 다르기 때문에 물론 헐렁이죠 아래쪽으로 갈수록 많이 헐렁이지만 이게 자연스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자켓은 이렇지 않아 자켓은 그래도 좀 이렇게 딱 좀 그 형태가 정직되어 있잖아 그래서 그래서 움직임 이런 상에서 품이 많이 남는다는 게 부각이 되는데 이건 품이 많이 남든 말든 크게 상관없어 이 재질상 가디건의 재질은 대부분 이렇게 좀 얇은 거는 면이고 두꺼운 두꺼운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나 혼방이나 이런 게 많은데 여러 가지 재질이 있을 수 있죠 이제 폴리 쪽에서도 이제 따뜻한 가디건들도 많이 입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제가 가장 잘 입는 이 아이보리 남자가 아이보리를 입는다 이것도 남자 여자 이게 아니라 손목만 밝게 비춰주면 그러니까 부각시킬 수 있으면 아이보리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따뜻해요 근데 다른 모제품이나 이런 거랑 달리 이거는 그냥 동대문에서 산 보세 지금 이런 것들은 다 뭐 브랜드가 있는데 이건 브랜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젊은 시절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잘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폴리 그러니까 폴리 중에서도 좀 따뜻한 그런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아메스 브루스 이런 보세 동대문에 산 겁니다 야 이거랑 이거 입어도 이쁘겠다 이거 볼까 아니 청소중도 아니니까 제대로 형식에 맞춰가지고 제대로 합시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남자도 가끔은 보색을 활용하고 싶다 그러나 그 보색이 원색 원색일 때 또 명도 차이가 없고 면적 차이가 없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게 보색이다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이거랑 이거랑이 어 패션 테러리스트가 되게 쉬운 이런 색인데 그러나 이것도 어떤 버건디를 쓰고 이 그린부분을 이런 정도의 혼합색을 쓰면은 굉장히 중화가 돼 아 이거 입기 잘했네 아직 새벽이라 씻지도 않고 지금 아직 그랬는데 면도만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그렇듯이 6위에서도 면적 차이도 두고 이 색의 질감 혼합색 같은 걸 좀 써서 약간 비껴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음 그 다음 부분은 공통부분이 아니라 각각 자신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제가 생각해 본 부분은 뭐냐면은 어 제가 슬림하기 때문에 이 가디건 같은거는 백을 입건 라지를 입건 엑스라지를 입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은 어 품을 걱정을 덜해도 된다 품이 자켓의 어떤 정직성과 달리 괜찮다 그리고 보통 안쪽이 환하고 바깥쪽이 짙으면은 슬림하게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좀 더 큰데 어 저는 지금 오늘 이게 라이트 그레이를 입는 경우에는 아래위로 명도가 통일될 거고 청바지를 입는 경우에는 자켓과 바지가 요거를 딱 잡아주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어 요게 이제 스트라이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잡아주는 경우가 됐건 어 슬림하게 잡아주는 경우가 됐건 좀 키가 크게 잡아주는 경우가 됐건 어떤 경우에도 어 어 제 실제 체중보다 어 약간 더 나아 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제 이런 각각의 체형에 따라서 이제 고민해 볼 그런 문제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